2023년 7월 23일생인 사람의 재능 인생의 종합에너지 수치 11점 미성년기는 2점 성인기는 6점 노년기는 3점 각 시기별 만점은 12점 남성 최고 에너지 연령 1위 16세, 2위 2세, 3위 4세 남성 최저 에너지 연령 1위 69세, 2위 66세, 3위 72세 여성 최고 에너지 나이 1위 2세, 2위 98세, 3위 4세 여성 최저 에너지 연령 1위 21세, 2위 54세, 3위 48세 안정된 일상생활과 업무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